이젠 여기가 한 길가가 됐어. 조심해 가요. 불쌍한 사람들이야. 내가 모르는 누가 저짓을 아겠어요. 아이고 아가씨. 아가씨 내가 아직 살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큰 간사의 서울과 아가씨와 함께 살고 있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집도 아주 크고 강도 하나 있는데 제 짓에도 하나 있어요. 이게 다 나라에서 나온 거죠. 하늘 자장하고 눈을 뜨면 할 거 같나니 정말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이제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벌써 가시려고요? 아무쪼록 행복하세요. 마샤는 어디에 있죠? 병원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